상담을 하거나 아니면 상담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 굉장히 뭔가를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거절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입니다 거절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의 응답에는 크게 네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스만 주로 응답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예스도 있고 No, Wait, Another 이렇게 네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예스만 하나님의 응답이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지만 No라고 응답을 하실 때도 있고 또 기다리라고 하실 때도 있고 전혀 다른 생각지 못했던 선택지를 주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시면 성령께서 바울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막으시고 거절하십니다 우리 한번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6절입니다 시작 성령이 이 구절을 보니까 거절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바울이 원래 가려고 했던 아시아는 한국이나 캄보디아 같은 그런 아시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소아시아 지방이죠 오늘날 터키의 서부 지역에 해당되는 그런 지역인데 에베소 지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한 것이죠 이 바울의 전략이 뭐냐면은 항상 갔던 데를 또 갑니다 우리도 백령도 갔었으니까 또 가고 캄보디아 갔었으니까 또 가는 것처럼 갔던 데를 또 가서 자기가 뿌린 시를 보고 잘 자라고 있는가 이렇게 확인을 해보고 더 견고케 하는 그런 이제 사역의 방향인데요 그래서 이제 다시 소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막으시는 것이죠 이 바울이 아시아로 가서 죄를 지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한 것인데 하나님의 사역을 하려고 한 것인데 그것을 막으셨다라고 써져 있습니다 여기서 막다란 단어는 헬라로 콜리어란 단어인데 이 단어는 이제 영어로 폴비드 그러니까 금지하다, 막아버리다, 스탑시키다 그 뜻이죠 이 거절하시는 하나님 이 단어를 들을 때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때 우리는 낙심되기도 하고 우울해지기도 하고 내 신앙이 팍 꺾여버리는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하죠 게다가 본문을 보면 좀 더 의아한 부분이 이번 주 큐티 때 보셨겠지만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 더베와 로스트라에서 바울에게 너무나 많은 열매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게 5절인데 저희 한번 5절의 말씀 오늘 읽진 않았지만 5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이렇게 도우셨던 그런 하나님이신데 갑자기 거절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게다가 바울 일행이 소아시아에 가서 하고자 했던 것은 자신들의 사사로운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교를 하려고 하는 것인데 왜 그런 일을 막으시냐라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너무나 낯선 하나님의 모습이죠 여러분은 요즘에 최근에 가장 간절히 바랬던 게 무엇입니까? 그걸 한번 떠올려 보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가장 간절히 바랬던 거 그게 여러분에게는 무엇입니까? 저는 뭐였겠습니까? 요로결석이 해결되는 거였죠 저는 시술 한번 받으면 바로 날 줄 알았어요 병원에서 진짜 들었던 얘기가 1차로 시술 받으면 80% 정도가 해결이 되고 3차까지 가면 거의 98%가 해결이 된다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제가 신기했던 게 요로결석에 걸리고 나서 걸리셨던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요로결석 출신 분들이 한 분 한 분 저에게 다 찾아오셨어요 교육자 중에도 있고 집사님들 중에도 있고 또 우리 청년들 중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한 집사님이랑은 요로결석을 주제로 나눈 시간이 한 시간이 넘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저에게 해주셨던 얘기가 그 시술을 만만하게 보고 갔다가 너무 아파서 놀랬다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시술을 받고 나면은 입이 바로 시술을 받자마자 최소 두세 군데 이상이 헐어요 지금도 헐어 있거든요 몸이 잘 못 버티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한 번 받았는데 안 깨지고 두 번 받았는데 안 깨지고 세 번 받았는데 안 깨졌는데 세 번이 지나갈 때는 정말 마음속에 낙심이 되더라고요 저는 성교를 앞두고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 지금 제가 캄보디아 단기 성교를 앞두고 있는데 멀쩡한 컨디션으로 가도 쉽지 않을 텐데 저 캄보디아 처음 가보는데 하나님 이거는 좀 해결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결국 네 번을 받고 이번 주에 다섯 번을 받았거든요 돈은 돈대로 깨지죠 아프기는 좀 아픕니까? 이번 주에 시술을 받았는데 피가 섞인 빨간 오줌 정도가 아니고 아예 피가 쭉 나오는 거예요 그때 이제 느꼈던 낙심이 컸어요 근데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묵상케 하시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0.7mm짜리 그 조그만 돌 하나가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내 안에 그 죄악이 나를 얼마나 아프게 하고 무너뜨리는지 그리고 그 죄가 주변의 사람들을 얼마나 아프게 할 수 있는지를 묵상케 하십니다 이번 캄보디아 단기성교 가운데 sending and seeing이라는 그런 주제를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보내시긴 보내시는데 보내셔서 그러면은 뭐를 보여주고 싶으신 겁니까? 이거를 계속 기도를 드렸는데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은 우리 안에 있는 각자의 그 죄악을 바라보게 하실 것이고 그 죄악이 순종만 한다면 분명히 나가는 역사를 허락하실 것이고 그러할 때 사울이 바울이 된 것처럼 놀랍게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의 때와 시기에 맞추어서 들어 쓰실 거다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이 친구들이 지금은 비록 이래 보여도 나중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놀랍게 쓰실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모두 거절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아주 강하게 그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으신 게 있는 거예요 말씀하고 싶으신 게 강한 만큼 더 크게 거절을 하시는 것이죠 원서를 수십 통을 쓰는데 다 떨어져요 좋은 가정에 대한 소망이 어려서부터 있어서 계속 기도했어요 그런데 결혼은커녕 연애도 못해요 하나님은 뭔가 우리에게 계속 거절을 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콜리오 하시는 하나님 이 거절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봤냐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을 만나봤을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아주 간절히 원하시는 것을 거절하실 때가 있어요 아니 어떤 때는 내가 뭐를 너무 좋아하면은 그거를 유독 거절하시는 것 같아서 거기에 그게 사람이든 목표든 거기에 마음두기가 무서워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만나봤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그럼 하나님은 왜 우리가 그토록 원하시는 것을 막으실까 우리에게 거절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우리는 던져봐야 됩니다 그런 질문은 사실은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많이 받는 질문이기도 한데 이거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면서 주셨던 결론이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은 우리가 계획하고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이면 분명히 거절을 하시죠 즉 우리의 계획과 노력이 우리의 삶의 해가 되고 죄악으로 다가올 때 그것은 거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경우는 거절하시는 이유가 방향을 바꾸라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 병에 물이 담겨있는데 여기 독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마시려고 하는데 그걸 우리 주님께서 아시면 당연히 이거를 쳐서라도 이거를 떨어뜨려서라도 당장에는 놀라겠지만 그래서 이것을 못 마시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학벌이 교만이 될 것 같으면 능력이 돼도 절대 안 주세요 지금도 교만하는데 학벌까지 있으면 얼마나 교만해지겠습니까?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게 신앙의 해가 될 것 같다 그럼 분명히 거절하시고 노하십니다 사람에게 휘둘려서 정신 못 차릴 것 같으면 혼자 있게 하실 때가 있어요 처절하게 외롭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죄가 된다면 그것은 분명히 막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는 너무 자주 물어보지 않습니까? 과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굉장히 자주 물어보는 질문 아닙니까? 근데 성경에는 정확히 하나님의 뜻이 뭔지가 써있죠 우리 한번 대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명확해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지지 않는 길로 가면은 분명히 거절하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의 거절 앞에서 우리가 뭐하러 좌절을 합니까? 오히려 기뻐하면서 감사함으로 그 거절을 받아들여야죠 그런 눈으로 주님의 거절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았을 때 분명히 거절하십니다 이 경우는 노 라기보다는 웨이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좋아하면은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다 거절하시는 분은 분명히 아니세요 그래서 우리가 간혹 잘못 생각하는 게 있어요 제가 이렇게 신방을 해보다가 의외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놀랬는데 앞으로 배우자가 될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정을 해놓으셨는데 왠지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비호감의 사람으로 딱 예정을 해놓으셨을 것 같은 느낌 의외로 굉장히 많더라고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으십니다 유경험자의 고백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자유의지를 분명히 존중을 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상대방을 좋아하는 마음도 주시고 그리고 그 상대방에 대한 호감도 분명히 주시는 분이세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끌어 가시지 강압적으로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해서 결혼시키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믿음이 없는 자와 멍해를 함께 하지 말라라는 명확한 말씀은 주셨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커다란 바운더리에서만 벗어나지 않는다면 우리 주님은 분명히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십니다 무조건 우리가 좋아하는 것은 다 거부하시는 그런 스쿠루지 영감님 같은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왜 거절을 하시는가 아직 때가 아닐 때 그때 거절하세요 때와 시기는 너의 알바 아니오 사도행전 1장 7절의 말씀은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때가 된다는 것 그리고 무르익는다는 것 이게 여러분 정말로 중요해요 제가 2006년도부터 계속 사역을 해왔으니까 이런저런 부서에서 뭐 교구에서도 그렇고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세우시는 과정을 많이 봐왔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실 때 정말 필요한 요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숙성됨 즉 성숙함입니다 똑똑하고 열심도 있는데 다 좋은데 아직 설 익었을 때 그게 바로 숙성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더 익어야 돼요 우리가 숙성이 안 됐을 때 본인만 모르지 주변은 다 알아요 그럴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웨이트라는 응답을 굉장히 많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긴 기다림을 통해서 숙성시키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려면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 숙성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 예를 들면 이 다혈질의 기질이 좀 많은 분들 같은 경우는 말을 굉장히 잘하세요 말도 잘하고 말의 능력도 있고 그리고 머리도 잘 돌아가기 때문에 남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이 그 뒤에 무슨 말을 할지가 다 예측이 돼요 근데 문제는 그거를 또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을 꼭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가 말을 탁 끊고 근데 너 이거 얘기할 것이 내가 다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또 이제 그런 어떤 내가 알고 있다라는 것을 또 말을 하지 않죠 그러면은 그날 밤 잠에 잠을 못 자요 그래가지고 막 그게 속에 내가 알고 있었는데 얘기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밤늦게 SNS에 난 사실 알았다 뭐 이렇게 막 올리고 그래서 어려워져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덕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덕이 뭐냐면은 아는 것도 좀 모르는 척 해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그거 다 알아 얘기를 다 하실 필요가 없어요 아는 것도 좀 모르는 척 해줄 때가 있어야 되고 또 모르는 걸 상대방이 알고 나면은 그걸 좀 덮어주고 또 허물도 덮어주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덕이고 그게 바로 숙성된 거거든요 그렇게 우리를 숙성시키시려고 웨이트라는 응답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잘 기다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도 내가 시간을 마음대로 정해버리죠 막 기도 응답에 대해서 협박도 해요 우리 형제들 뭐 이렇게 삭발하고 나타난다거나 우리 자매들 뭐 단발로 나타나요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보면 사법고시를 올해 안에 꼭 붙여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렇게 기도 시작했다 뭐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때와 시기는 하나님이 알 바 아니요 내가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올해 가을에 결혼합니다 내가 다 정해요 그리고 나중에 응답이 없으면 아니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냐고 우리가 피차간에 그럴 수 없지 않냐고 내가 투자한 시간과 돈이 얼만데 뭐 이러면서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자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현실을 말씀드릴게요 현실은 뭔지 아세요? 우리만 급하지 하나님은 절대로 급하지가 않으세요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은 분이시거든요 하루 기다리시면 천년이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괜히 서두르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조급함을 좀 버리셔야 됩니다 진짜 좋은 열매는 기다림에서 나오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 일행이 겪고 있는 이 거절은 위에 두 가지 이유 때문이 다 아니라는 거죠 아니 복음 전환 일이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의 뜻에 위반되는 것도 아니고 또한 바울 일행은 굉장히 숙성되고 훈련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거절을 하십니까? 본문에 보니까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직접 막으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6절,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6절과 7절 이 두 구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 하시는지라 자 소아시아에서 막혔어요 그래서 부르기아를 갔어요 또 갈라디아 땅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무시아로 가요 그리고 또 동쪽 비두니아까지 다 가봅니다 이 비두니아는 문화가 아주 잘 발달되어 있는 헬라도시인데 여기에 이제 유대인 정창민들이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 정창민들이 있으니까 회당도 있고 접촉점이 있죠 게다가 헬라인들이 있으니까 전도도 할 수 있죠 너무 좋은 계획 아닙니까? 굳이죠 완전히 그런데 하나님은 이 좋은 계획을 또 막으시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 하시는지라 이제는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또 예수님까지 막으세요 그러니까 예수의 영이 물론 성령이죠 이렇게 완전히 막아버리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동쪽도 막혔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간 게 어디냐? 8절을 한번 볼게요 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이 드로아는 트러스라고 하는데 이제 드로아까지 내려갔는데 또 막히는 거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을 전하려고 하는데 가는 곳곳마다 다 막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최선을 다했는데 이렇게 가는 곳곳마다 다 막히면 어떨까요? 계속 하나님이 막으셔서 깨지고 또 깨지고 그래서 심지어 드로아까지 갔습니다 여러분 드로아가 어딘지 아십니까? 항구도시예요 인천과 굉장히 협사해요 물론 이제 부평보다는 이제 서쪽 끝에 있는 그런 인천이죠 드로아 앞에는 바닷가예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에게해라는 바다가 막고 있어요 한마디로 막다른 골목까지 온 거예요 할 수 있는 걸 다 해봤는데 다 막아버리셔서 막다른 골목까지 오게 됐어요 그리고 그 밑으로 가면 또 에베소예요 완전히 다람쥐 체바퀴 도는 거죠 여러분들도 오늘 본문에 바울 일행처럼 막다른 골목까지 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우리가 자주 경험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닙니까? 막다른 골목까지 오게 하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다람쥐 체바퀴 도는 것처럼 돌리시고 이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원망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포기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너무한다 싶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이 너무 감격이 되는 게 놀랍게도 바울은 이 상황에서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요 자기의 막다른 한계인 도달한 그 드로아를 넘어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신이 한 번도 상상 못했던 마게도냐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우리 한번 9절과 10절을 볼게요 이 9절과 10절 이 두 구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미로라 아멘 이 두 구절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앞으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 놓으셔야 될 구절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인정했다고 나와요 바울이 자신의 한계 앞에 도달았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 환상을 통해서 바울은 자신은 한 번도 상상 못해봤던 마게도냐를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소아시아만 보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마게도냐를 보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나는 내가 익숙한 이 소아시아에만 머물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너는 마게도냐로 가야 돼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게도냐가 열리면서 이때부터 유럽 선교가 시작이 된 겁니다 유럽으로 복음이 넘어갔으니까 미국으로도 복음이 넘어가고 한국까지 온 거죠 이때 만약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의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유럽은 복음화되지 않았고 당연히 미국도 복음화되지 않았고 당연히 토마스 선교사님을 비롯한 많은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올 수 없었고 그렇다면 지금 우리도 여기 없어요 그저 복음은 터키 지방에서만 계속 돌았겠죠 바울은 소아시아를 보는데 하나님은 마게도냐를 보셨고요 바울은 소아시아를 계획하는데 하나님은 마게도냐를 계획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의 계획보다 훨씬 더 좋은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의 그 노력과 계획을 거절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변함이 없으십니다 근데 왜 우리 삶에서 그렇게 우리를 거절하십니까? 세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면 거절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아직 숙성되지 않았을 때 기다림을 필요로 하십니다 wait죠 근데 오늘 복문은 뭐예요? 내 계획을 넘어서는 놀라운 나는 상상도 못해본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때 거절하시는 것입니다 굳이 영어로 보자면 another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yes, no, wait, another 이렇게 있는 거예요 내 계획은 굳이에요 좋은 계획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아니라 베스트를 주시는 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아무리 내 계획이 굳일지라도 거절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계속 거절하시면 당황스럽죠 포용이 잘 안 되죠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계획을 넘어서는 그 베스트 하나님의 계획을 어떤 과정을 거쳐서 받게 됩니까? 그럼 바울이 삥 돌고 돌다가 들어와까지 갔어요 계속해서 돌고 돌다가 들어와까지 가서 거기서 받아요 이게 뭘 말하고 있습니까? 그래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베스트인 하나님의 계획을 받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래도 서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주실 베스트의 계획을 바란다라는 것은 비성경적인 행동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너무나 척박한 이곳에서 그래도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람쥐 체바퀴 도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것 같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가 은혜인 줄 아십니까? 나를 세우신 곳에서 눈물 날 일이 많지만 힘든 순간이 많지만 그래도 진득하게 견디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길이고 진짜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절대로 나의 최선만으로는 하나님의 계획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더 결정적인 게 있습니다 우리의 최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그 음성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뜻을 가르쳐 주실 때 바보처럼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서 그토록 많은 영혼들을 전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여기 말고 광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이것은 말이 안 되는 내용 같지만 그럼에도 순종하고 갔을 때 거기서 딱 한 명 에디오피아 내실을 만나게 하셨고 그를 통해 에디오피아를 국교화하신 것처럼 그렇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이번 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교를 준비하면서 어거스틴의 책을 많이 보게 됐는데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게 되는가 여러분도 하나님 만나고 싶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경험하고 싶잖아요 우리가 자주 갖는 소망 아닙니까 그런데 어거스틴이 딱 그 질문을 했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하면서 어거스틴이 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 맞는 말이에요 순종할 때만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순종할 때만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극복하게 되고요 순종할 때만 경험하게 되는 순종할 때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베스트가 있다라는 거예요 10절을 다시 보면요 파울이 환상을 보았을 때 자신을 마게도니아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했다라고 써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10절에 인정에다가는 좀 동그라미를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인정은 헬라로 신비바조라는 단어인데 인정했다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영어로는 conclude 즉 결론을 내렸다라고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인정했다는 얘기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비바조라는 단어는 퍼즐처럼 조각조각 나 있어서 도저히 이해 안 되던 것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조합이 되는 거를 말해요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모습이나 우리의 지식은 늘 파편적이죠 근데 신비바조 하면 딱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서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conclude 결론 났다 이 그림으로 결론이 딱 나더라 이 퍼즐들이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분이 말씀을 주실 때 순정함으로 말미암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퍼즐 조각처럼 파편처럼 흩어져 있던 나의 삶의 모든 순간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며 컨클로드 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함께 UN LIVE 그將의 기록 thank you 영어로íst한ift 폭로듬